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반려자가 되겠습니다. 신중하게 말하고 감소하게 행동하며 살겠습니다. 매일이 맑은 날이기를 바라기보다는 고짓날에도 마주보며 웃을 수 있게 서로 아끼고 응원하겠습니다. 2022년 10월 22일 신라 안영찬 강조하느니 너희들은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. 강조하느니 너희들은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. 강조하느니 너희들은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. 아멘